아 침발도 못 추웠는데.. 아 죽었다 나 살려줘 선물해줘 흐에에에엌 아앍아 진짜 이 ㅈㄱ야 그만와 어 다행이다 어이 쓰레기 같은 놈 아우 그냥 어이씨 미안하지만 살생을 좀 죽어 이 쓰레기야 캐시 야 캐시 깡공으로 쓰지 말라고 너프 했는데도 쓰냐 친구야 여기 내 땅인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움직이시는 건 아니에요 죽을 뻔 배 할 척 안 들어오게 생겼네 죽었다 얘는 cc 따고 먹을게요 괜히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자이르한테 포스코가 안 들어가게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하이포르크가 너무 멀어 아 게다가 아까 로지가 억가해가지고 신발도 배달시켜서 먹은 거라 돈이 너무 없다 그러니까 애풍 없이 이 정도면 되게 잘 먹는 거거든요 모래사장이 있는 거 확인했고 모래사장으로 넘어갔는데 지금 봐도 안 내줄 거 같아 애들 많았어가지고 한 세 명 나뒹까지 셋이었나? 양각이구나 이게 원래는 그냥 갈라 그랬거든요 근데 스키샷이 내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거야 그거 보고 아 이거 저기서 누가 있구나 하고 그냥 바로 그냥 유연한 양이야 아 왜 내가 맞아 갈라 홀리 쉿 그래봤자 쇼 픽률은 0.8%밖에 안됩니다 창 단검 합쳐서 전국에는 요리 재료가 다양하게 있으려다 너무 못 큰 현우를 내가 잘 키워버린 얘도 이거 시켰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할 수 없겠어 요리 재료들을 찾아볼까 오 쉣 이겼네 그래서 아이 안되지 이 녀석아 내가 했던 건 아까 이거에요 오 제발 오이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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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벽궁 당했어 아니 쟤가 궁 있었으면 죽었을 것 같은데 왜 안썼지 숲가서 진짜 어지러웠어 방금 매그너스가 궁 써가지고 벽궁 박았잖아요 어우 진짜 상상만 해도 아니 알파 싸움 좀 빨리 끝내 얘들아 나 가야돼 그렇긴 해 이거는 오히려 과감하게 미스리 싸움 한다는 말인데 사실 미스리 먹으면 딱히 쓸테는 그렇게 없긴 합니다 또 아깝네 어 왜 이렇게 터뜨린다 어색 예전같나 흐헤헫 흐헤헿 터뜨린 흐헤헏 흐헤헏 흐헤헿 흐허헣 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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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망했습니다. 허! 존나 아깝네. 왜 이렇게 단단하냐 쟤? 방어력, 방어력 얼마 없는 세팅이거든? 머리 저거라? 체크해주고, 어? 이걸 안 와? 일부러 좀 맞아줬거든요? 근데 안 오네요? 왜 이렇게 쫄보야? 너무 쫄보다, 에이. 근데 셀린이 1등인데 이건? 셀린이 알파에서부터 그냥 다 먹었어요. 번화가 쪽으로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위클 싸움에선 오브젝트 싸움처럼 과감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. 템 보니까 노가차에서 미쓰릴이랑 포스코 먹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요? 설정됐습니다. 위치 확인하고 파밍에 유의해야죠. 랄라나나나나 랄라나나나 랄라나나나 랄라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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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라 오케이 미방도.. 아 미방? 그래 그나마.. 기나.. 5포 준비해놨거든요? 저것만 피해 주면.. 너 미쳤냐? 친구야 가라 잡았는데? 내가 봐라 아 친구야 이거는 한농그라미씨가 와도 힘들어요 근데 한농그라미였으면 좋겠다 점수 좀 빠이게 근데 그럴리는 아마 없을거야 한농그라미씨라면은 이렇게 각 절대 안주거든요? 제가 싸워봤는데 어? 아 뭐야? 하하하하 아니 뭐야! 뭐해요 채팅창으로 빨리 안 알려주고 어차피 상관없어 어차피 이겼어 아 잠깐만 나 진짜 살짝 어지러워 아 뭐지? 아 그냥 그냥 어지럽다라고 하는게 아니라 살짝 방금 현기증이 살짝 하하하하 잡았는데 이러면? 끝! 아 어차피 이겨요 위클라인 버프 플러스 이제 이동속도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 쇼맨십이잖아 방송이잖아 뭐 방송 뭐 방송 안 봐요 진지하게 게임만 할거야? 네 또 겹과를 하고